다이빙 게이디반 최현상 씨가 세상의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향했습니다. 수준이 오늘도... 너네 같이 있었어. 꼭 너 같지 않아? 뭔가 되게 화려하잖아. 나 은퇴하기로 했어. 나랑 같이 한 번만 더 해. 네가 개인 좀 망쳐봐. 누가 욕먹을 것 같아? 내가 둘 다 잘하면 되잖아.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...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. 나한테 네 자리 뺏길까봐 무서워서 그래. 너 무슨 얘기 했어? 사고 나기 전에. 내가 전혀 모르는 수준이가 있다는데. 부러웠겠지, 네가. 참 어두운 엄마 믿어줘야지. 너 걔랑 다르다며 지금 네 모습과 뭐가 다른데? 그런데 내가 수준이 없나? 흐, 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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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